안녕하십니까 남한사면 물린다TV 미국 ETF를 사랑하는 남자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째 쓰는 깽큼 성남자 들을 때마다 씨부라를 외치는 남자 음봉 무한매수법으로 실패하지 않는 남자 원금 2,500만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해주시 1년차 정인 남한사면 물린다입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따마 너무 기분 좋네요 NRGU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NRGU 급등이 나와서 165달러, 170달러, 175달러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NRGU를 보시면 차트를 보인 178달러 오늘 완전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190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저는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180달러에서 매도를 해 보겠습니다 매도를 눌리고요 18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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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달러에 일부 매도를 했고요 다시 185달러에 또 일부 매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190달러까지 매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0달러 아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190달러 그리고 LOC로 매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LOC는 175달러 걸어놓고 LOC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NRGU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률 68만원 약 7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6.7% 와 효자 중에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제 수익률 한번 볼게요 일단 9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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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계속 수익입니다 160만원 정도 부르고요 10월 4일 손가락 잘못 눌려가지고 매도를 한거 TQQ 아 TQQ 이거 매수한다는게 매도를 해버려가지고 아쉽게 아쉽게 3800원 손절이를 하고 말았네요 11R 그리고 8월달 역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8월달 200만원 230만원 6월달 7월달 역시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달까지만 너무 많이 보면 안되니까 6월달 역시 600만원 계속 수익이죠 제가 왜 수익이 날 수 있냐면 이게 떨 때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르면 맥하고 떨어지면 매수한다 음봉 무한 매수법 아주 훌륭한 매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해외 실전투자대회 대회를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성적을 한번 볼게요 현재 현재 해외 실전투자대회 5654명 중에서 어 제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는 지금 29위 29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상위 0.7% 0.7% 이게 바로 직장다님에서 직장다님에서 음봉분할 매수만 하는 저의 실력입니다 자 보셨죠 제 실력 29위 상위 0.6% 0.7%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은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십시오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올테니까 제 영상만 보고 따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매수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이장에서 다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장에서는 아직 매수할 종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LOC로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입니다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SOSL 마이너스 4%지만 제가 요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평당가 이 정도 이 정도 가격입니다 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기에서 본장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LOC로만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OC 37 LOC LOC 누리고요 그 다음에 37달러 37달러 누르고 LOC 다시 LOC 누르고 37달러 37달러 종종가격 전정나 37달러 누르고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는 10% 요 정도만 매수를 할게요 아니다 좀 더 욕심내자 시 요 정도만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걸러면 LOC는 37달러에 걸려놨기 때문에 37달러 이상 종가가 가격이 이상되면 체결되지 않고요 예로 떨어지면 체결됩니다 다음 종목 FNGU 마이너스 8% 보유중이고 400만원 정도 비중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평당가 33달러 요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정도 33달러 본장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정도 추가로 매수를 걸어놓겠습니다 프리장에서 반등이 놓으면 프리장의 정규가는 걸지 말시고요 LOC로 본장이 떨어지시니까 LOC로만 걸어놓습니다 자 LOC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LOC LOC 누리고요 30.8달러 38달러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0% 요정도 좀 더 걸까 요정도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떨어지시니까 이렇게 매수를 해야 돼요 프리장에서 반등이 온다 그러면 지정가 걸지 말고 LOC로만 매수할게요 저는 떨어질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FNGU FNGU SOSL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NRGU는 분할 매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LOC로만 일단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본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오르면 저의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올라서 너무 좋고 떨어지도 아쉽지만 LOC로 매수해놨기 때문에 매수해서 좋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커져가는 제 계좌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알람쇼 부탁드립니다